오늘의 첫 번째 영화 베테랑 2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승환 감독님의 베테랑이 9년이 됐어요. 그리고 2편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근년 들어서 류승환 감독님이 한국의 메이저 감독님들 중에서는 가장 꾸준히 가장 자주 상업영화 장르 영화 감독님들 중에서는 작품이 나오고 있는 중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모가디슈가 있었고 23년에 밀수가 있었고 그리고 연달아서 올해 베테랑 2가 나오는 건데요. 이 정도면 거의 이거 후반하면서 이거 캐스팅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작업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텀이에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두 번 봤는데요. 첫 번째 본 게 칸 영화제 미드나잇 상영이었는데 그때 상영 전날 한국 기자들하고 만남이 있었어요. 감독님과 제작자, 배우들이. 그런데 그때 류승환 감독님이 굉장히 귀여운 넥타이를 브랜드도 알 수 없고 약간 청소년들이 맬 것 같은 그런 넥타이를 메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넥타이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더니 한 35년 전에 같이 우리 영화 하자라고 도원 결의를 했던 영화 친구가 나중에 훌륭한 영화 감독 되라는 그런 약속하면서 선물로 사준 넥타이라고. 35년이나 돼. 대략 그런 정도의 세월이었어요. 30년 이상. 그때 그런 홍한의 영화 청년이었을 때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넥타이를 칸에 당당히 상영하는 감독이 돼서 그걸 메고 니스에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멋지고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류승환 감독님이 사실 처음 가신 건 아니고 주먹이 온다가 19년 전에 칸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농담꾼이시잖아요. 또 류승환 감독님 굉장히 위트 있으신데 이렇게 앉으면서 오랜만이시죠? 그랬더니 그러게요. 이제 나 죽어요? 불러주나? 그랬어요. 회고전으로 불러줄 건가? 그러면서 되게 그 자리를 최대한 칠기시려고 하는 모습이 역시 어떤 점들은 그대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해외 토크쇼 MC처럼 되게 재담꾼인데 또 세련된 개혁기잖아요.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맞이하는 그 충청도의 위트. 그게 있어서 저는 류승환 감독님 만나면 중요한 감독님을 만난다는 게 첫째로 당연히 기쁘지만 재미있어요.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재미있기 때문에 고대를 하는 편입니다. 베테랑 2는 시리즈예요. 그리고 서도철이라는 황정민 배우가 연기하는 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팀, 오 팀장과 동료들과 후배들로 이루어진 그의 팀이 원래 베테랑 1이 나왔을 때는 연작화를 하는 게 미정이었지만 이 편을 보면 확실히 이 캐릭터로 뭔가 차후에도 영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한국에서 되게 세고 독한 그러면서 아주 강직하다기보다는 자기도 흔결이 많은 그런 친근감을 주는 서민적인 형사 히어로가 주도하는 장르 영화로는 많은 영화들이 이전에도 있었죠. 워낙 남성 영화 강세인 시장이니까 한국이. 그런데 공공의 적이 강철중 형사가 있었고. 사실 투캅스가 또 그전에 있었다고 봐야죠. 강우석 감독님의 투캅스와 공공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 시장의 가장 센 카드인 범죄도시 시리즈가 있었는데 범죄도시 이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베테랑의 특징은 되게 리승환적인 형사물이었다는 것 같아요. 뭐냐면 베테랑은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이랄까. 한국인들은 어찌됐거나 아무리 이기적이고 자본주의고 사기도 많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약한 자를 편드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 정의감, 근본적인 선의가 있다는 게 저는 류승환 감독님이 세상을 보는 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현실하고 무관하게 예술을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베테랑에서 응징의 카타르시스를 폭발을 시킨 거죠. 조태호라는 재벌 3세의 아나무인을 서도철 형사가 자기도 많이 두들겨 맞으면서 제압한다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베테랑 2가 정확히 스탠스를 계승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의 일편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안티태제를 세워봄으로써 반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속편이 나올 거라는 건 사전 인터뷰나 이런 걸로 신의 21 현실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제작 과정에서는 정말 말을 아끼셔서 그리고 지금 이게 프랜차이즈 속편으로 기획하겠다고 의도된 건 아니었잖아요.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결국에 나온 건데 베테랑이 성공했을 때부터 감독님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으셨나 봐요. 자기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뒀고 근데 베테랑이 보여준 방식이 또 유상 감독님이 좋아하는 방식 중에 일부거든요. 예를 들면 짝패처럼 액션을 잘 보여주시는 장르 그리고 선악의 구도가 분명한 물리치는 얘기 좀 많이 맞는 주인공 이런 구조들로 잘 짜여진 얘기인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게 감독님한테는 약간 의구심이 들었던 게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선악의 경기를 딱 그어놓고 일종의 약간 스포츠 경기 관람하는 것처럼 구경하는 서사인 거잖아요. 우리 편 이겨라. 네네. 그래서 그 성공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불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만약에 속편을 만든다고 하면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하셨다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사이다 서사로 가는 게 아니고 고민하게 만들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각자의 정의가 충돌한 그런 서사를 짜게 된 건 거죠. 베테랑은 어떻게 보면 최소 두 가지 정도는 넘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영화였어요.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전작. 전작을 이어받는다. 이게 시리즈화를 할 만하냐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고 두 번째는 이미 비슷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력구제, 비질란테 이런 것들. 네. 비질란테 서사가 이미 많이 봤고 대표적으로는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시리즈화나 범죄도시랑 다른 노선을 또 걷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관객들에게 조금 더 무겁고 진지한데 설득도 시켜야 돼. 범죄도시는 사실 되게 심플하고 깔끔해요. 오히려 범죄도시가 아까 유성환 감독님이 언급하신 스포츠 경기 같은 건 거죠. 그런데 아주 일방적인 스포츠 경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이다 서사에 우리가 되게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이다 서사에 문을 연 작품 중에 하나가 베테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투가 그거랑 다른 노선을 걷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이거든요. 맞아요. 안전한 길이 가지 않겠다는 거기도 하고 거기서 아마 이 영화에 대한 호불호나 평가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점에서 굉장히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 봤을 때 훨씬 그런 여기서는 그런 걸 조심하고 지금 성공하고 있는 사이다 서사의 허점을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고 고민의 회로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보니까. 진짜 오래 고민하고 준비한 영화라는 게 보이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액션의 쾌감이나 속도감이나 이런 걸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리워도 자존심이 있죠. 유승환인데 지금 새로운 액션을 늘 보여줘야 된다고 부담감이 있잖아요. 어쨌든 본질은 그거니까 즐기는 재미.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 프로젝트인 건 스포츠 경기 쾌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더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영화를 하고 싶다는 서사. 저기 무게는 갖고 가되 또 스포츠 경기에 쾌감을 줘야 돼요. 스포츠의 쾌감은 주로 액션으로 진짜 스포츠처럼 주는 거 아닐까요? 보는 쾌감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전작 관객들을 좋은 의미로 배신하는 영화가 될 거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겠죠. 그리고 지금 시기가 또 외적으로 엄청 부담되는 영화가 돼버린 거죠. 한국 영화의 마지막 구원투스 등판. 그러니까 지금 추석에 한국 영화가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영화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홍상수 감독 수유천 무시하시나요? 굉장히 훌륭한 영화이던데. 대중상업 영화로 해둘게요. 오케이 오케이. 100억 이상의 대중상업 영화다. 해외 영화 포함해서도 베테랑이 추석에 간다라고 라인업이 짜지는 순간 다 피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치열하게 붙을 때도 스트레스지만 그래 잘해 그러고 다. 근데 내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상한 스트레스가 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혼자 다 책임져야 되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라는 압박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비켜줬는데도 안 돼. 그러면은. 언론 기자들이 진짜 제목을 잘 뽑잖아요. 나도 저렇게 제목 뽑고 싶은데 하는 엄청 어그로성 제목들을 많이 봤는데. 이 베테랑 얘기는 아니고 여름시장 아까 얘기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한 줄이 빈 집은 있는데 털이 범위 없다였거든요. 집이 비었는데 털이 범위 없다였어요. 지금 무주공산인 거예요. 사실은 시장 자체가. 다 쓸어갈 수 있는 영화가 등장만 하면 되는데 없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온 거죠 지금.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역할을 부여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장을 다 쓸어 담을 수 있을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시장을 쓸어 담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3만이거든요. 1위가.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가. 관객들을 극장까지 불러올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연휴 직후 갖고는 참된 승부의 끝은 아니고 그다음에 1주 2주 3주 가면서 얼마나 유동인구를 극장 쪽으로 당길 수 있느냐. 13일 날 이거 지금 녹음하는 날 개봉하는데 터지는 첫 주 스코어에 따라서 이제 뒤에 얼마나 따라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 3, 400만만 가도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가는 거 같기 때문에 소문 듣고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가. 초반에 얼마나 관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가가 핵심이고 오늘 얘기는 그거 위주로 조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양쪽을 놓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외곽을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법이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걸로 의심되는 가해자들을 그들의 피해자가 죽은 과정과 모습 그대로 처단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연이어 나타나니까 사이버 래커라고 하나요? 유튜브에서 사건 사고를 갖고 컨텐츠를 만드는 전직 비리 기자 출신의 정의부장이라는 이름의 유튜버가 있어요. 이 사건들을 보도를 하면서 이 얼굴 없는 처단자에게 해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 한국 건축 앞에 있는 상상의 동물인데 무고한 사람들 사이에서 범인을 귀신같이 찾아낸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동물의 이름을 이 비질란테에게 붙여줌으로써 이제 네이밍이 된 다음에는 확 센세이션이 달라붙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재 우리의 미디어 환경에 부축을 받아서 의적 취급 사이다 영웅 취급을 받게 되죠. 그런 와중에 예전에 임산부를 술에 취해가지고 밀쳐서 결국은 태아와 함께 죽게 한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런 정만식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정만식 배우가 참 살신성인하셨더군요. 이번에도 보니까 좋은 분이세요. 아무리 봐도. 배우 몇 면이 유성 감독님과 관계가 있거나 뭔가 함께하거나 아주 흐리 있어요. 다 조금씩 나와요. 나와서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사라지지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어쨌거나 그 인물이 죄질에 비해서 법적으로는 크게 단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짧은 형을 살고 풀려나니까 경찰에서는 해치가 이 사람도 테러할 것 같다 해서 신병 경호를 서도철 형사의 팀에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 도철은 또 개인 가정생활에서도 이슈가 있어요. 고등학생인 아들 우진이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는데 이게 입장이 다른 친구들한테 떠밀려서 그들에게 괴롭힘을 받아서 하는 수 없이 또 다른 약한 아이를 때린 사건 이런 게 일어나서 진경 씨가 연기하는 그대로 같은 배우가 연기하는 아내와 함께 학부모로서 호출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 사건은 폭력에 대한 서도철 형사의 입장이 무엇인가 그의 철학이 무엇인가를 되묻게 만들어요. 두 가지 사건이 다. 그래서 아들의 교육에 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남자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라든가 이런 말을 그냥 쉽게 했었던 거. 그다음에 형사로서는 우리가 1편에서 봤듯이 죽기 살기로 나쁜 놈 때려잡는 이게 이제 트레이드마크 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아 저 놈은 누가 죽여주면 오히려 일어날 텐데 라든가 벌써 출소해 그때 내가 잡을 때 더 부러뜨려 놨어야 됐는데 라는 일련의 대사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런 별 생각 없이 내뱉는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죠. 나쁜 놈은 나쁜 놈인 게 분명하고 사실은 폭력이 진정한 벌이다. 손쉬운 해결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쭉 노출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영화에서 이번 속편 제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UFC 경찰이라는 영상으로 바이럴을 탔던 박선우 순경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정혜인 씨의 캐릭터고요. 왜 UFC 경찰이 됐냐면